안녕하세요 컴퓨터 조립한 남자 신성전 인사드립니다 아 오늘은 오늘 영상 주제가 그겁니다 1080ti 품질 비교 인데요 이거 철진한 1080ti 를 제가 비교한 이유는 이제 중고제품을 사는데 정보가 너무 없다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한 3분 정도가 1080ti도 올려주면 안되냐고 예 말씀하셔서 어쩔 수 없이 올리게 됩니다 아 참고로 구형제품은 요번이 마지막입니다 뭐 1070ti 나 1070 아니면 뭐 1060 이런건 안올릴 예정이에요 네 아 근데 영상을 보여드리기 앞서 제가 한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중고 그래픽카드의 메리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디메리터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지금 판매되는게 채굴품인지 채굴품이 아닌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애초에 채굴품을 사시면 속지 않겠죠 그리고 이제 저렴하게 사실 수 있을겁니다 만약에 채굴품을 사신다면 as 1년 이상 남은걸로 꼭 사세요 정품으로요 어 뭐 일반 유저한거 확인하고 사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참 해외감을 많이 느꼈어요 사기도 몇번 당해봤고요 다른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채굴품을 사서 쓰다가 한장을 그리고 이제 일반인인 것처럼 판매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또는 이제 채굴을 하셔놓고 일반인이 판매하는 것처럼 판매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양심에 따른거에요 그래서 잘못 살 가능성이 있으니까 애초에 사실거면 채굴품이라고 명시된걸 사시는걸 추천드리고요 as 남아있는거 사시는거 추천드려요 채굴품하고 비채굴품은 시세차이가 제법 납니다 물론 일반 유저꺼들 채굴품 가격에 사신다면 최고의 뭐 구매가 되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겠죠 네 그리고 이제 두번째 디메리터가 as 기간이 비교적 늦게 출시한 1070ti를 제외하고는 얼마 남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구매용 수증이 없을 경우 어 유통기간 3개월 쳐준데도 있고 안 쳐준데도 있어요 그럼 이제 출시기간 기준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면 생산년도 기준으로요 보통 as 1년정도 남았거든요 아니면 1년도 안남은 제품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1070ti를 제외하고 1070ti는 1년하고도 반년정도 더 남을거에요 그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as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게 좀 안타까운 중고제품의 현실이죠 그래서 1년 쓰다가 덜컥 고장나면은 꽁돈 날리실 수도 있어요 성능에 대해서 대충 알려드릴게요 1070ti는 2060과 거의 똑같습니다 1070ti를 오버클렉 했었으면은 뭐 괜찮다 이런식으로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2060도 당연히 오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오버는 생각하지 않고 기본 클럭을 말씀드리자면 1070ti는 나올 때부터 모두 클럭이 동일하게 1680인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60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 제품을 안팔고 있죠 비레퍼런스 제품을 사면은 기본적으로 꽤나 높은 클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제품을 비교했을 때 거의 똑같거나 아니면은 2060 비레퍼가 약간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충 맞아떠진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1070하고 1660ti도 거의 똑같습니다 서로 레퍼랑 비레퍼랑 뭐 FE 에디션을 비교해보든 똑같으니까 이것도 같은 제품이라고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성능이 근데 1080, 2070을 보시면은 물론 벤치마크에서는 1080하고 2070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하지만 실제 게이밍 성능에서는 2070이 월등히 앞섭니다 시프리상 차면 월등히 앞서는 거예요 참고자로는 쿨엔조의 20여종 게임에서 테스트한 것을 참고했습니다 1080ti랑 2080도 똑같아요 프레치를 가든 아니면 2K를 가든 4K를 가든 거의 모든 상황에서 2080이 이깁니다 네 2080이 앞서요 이거 어떤 분은 그 얘기를 하던데 뭐 벤치마크 3D마크 기준으로 얘기하시던데 1080ti가 조금 더 높게 나온다고 실제 게이밍 성능을 비교해야 되겠죠 벤치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벤치가 아예 의미없다는 얘기는 못해요 뭐 작업용도에서는 벤치에서도 꽤나 많이 맞아떨어지는데 뭐 이정도 그래픽카드 작업용도 사신 분 잘 없잖아요 제가 알게도 대부분 3D 작업은 1050이나 2080이나 별반 차이가 안 나요 네 찾아보시면 자료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게임에서 봤을 때는 2080이 1080ti보다 약간 앞섭니다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물론 몇몇 게임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게임에서 없어요 쿨앤조이에서 20여정 게이밍 성능 비교한 거 자료 확인하고 말씀드리고요 해외 자료도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자 결국 이렇게 비교해보면은 비슷한 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라인업끼리 개인거래 중고 기준선에 가격을 보면 되겠죠 1070은 25에서 30 1070ti는 30에서 40 1080은 40에서 48 뭐 이런 식으로 쭉 제가 쿨앤조이 기준으로 개인거래 중고 물건에 시세를 대충 적어왔어요 차이는 좀 날 겁니다 원래 중고는 시세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는 뭐 오늘 기준으로 봤는데 어떤 사람이 엄청 싸게 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엄청 비싸게 팔 수도 있는 거에요 대략적이나마 이렇다고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새 제품 단합횡각 기준으로 찍어뒀어요 물론 이것도 쿠폰을 집어넣거나 할인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뭐 11번가나 뭐 몇몇 사이트에서요 이거보다 싸게 살 수도 있고 뭐 카드가 하면은 이거보다 조금 비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충 보고 넘어가면 되요 자 그럼 결국 메이트는 뭐냐 1070ti와 2060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은 1070ti 중고가 2060보다 한 10만원 저렴해요 마찬가지로 1080이랑 2070이랑 비교했을 때 1080이 중고가로 보시면은 1070 새거보다 20만원 정도 저렴하고요 1080ti도 2080 새거 가격이랑 비교하면은 중고가 기준으로 보면 30만원 이상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가격적으로 똑같은 성능에 좀 더 저렴하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AS 가격만큼을 포기한 거라고 봅니다 AS 기간의 가격만큼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중고가 과연 메리트가 있느냐 진짜 저렴하게 우연치 않게 좋은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중고 제품 사시는데 좀 혜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진짜 저렴한 제품 AS 많이 남은 제품 2년 정도 남은 것도 가끔 있어요 그런 거 고르셔서 샀다 그러면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충 이거 생각하시고 1080ti 중고를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건 넘어가고 1080ti 품질 비교를 해드릴게요 일단 새 거는 판매를 안하니까 가격은 의미가 없어서 가격 빼버렸어요 파운더스 에디션 기준으로 7페이지고요 1080ti는 부스트 클럭은 158에 2입니다 온도 같은 경우는 84도 정도 나오고요 소음도 제법 높죠 46dB 나와요 자 그럼 차근차근 볼까요 1080ti 어로스 같은 경우에는 전원부 페이지가 상당히 튼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12 플러스 2라서 기본적인 레퍼런스 이게 레퍼런스 디자인이거든요 7페이지 뭐 8 플러스 2 이게 레퍼런스 디자인이에요 그거보다는 페이지 4 이상 많죠 근데다가 드라이버 모스를 사용했고 부스트 클럭도 꽤나 높습니다 AS 평가가 안 좋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거 워터블럭 제품이든 아니면 그냥 TI 어로스든 둘 다 소음도 양호하고 온도도 양호하고 전원부도 괜찮습니다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AS기간 얼마 안 남았다 하면 하하하 이거는 구매 피하시는 게 맞고요 조택의 AMP 1080ti 를 봅시다 사실 이거 익스트림하고 전원부가 똑같아요 이게 그냥 싱글 엔 채널 모스 패스 사용했어요 드라이버 모스보다는 한 단계 쳐지는 거죠 대신 개수를 빠방하게 채워 넣습니다 한 페이지당 3개씩 박아 넣었어요 상하나 하 둘러요 16 플러스 2페이지다 보니까 전원부 온도 자체가 클럭이 높아서 조금 높게 나온다 뭐 그런 거는 있어요 뭐 하지만 80도 정도면 전원부 온도가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고요 쿨링 했을 때 GPU 온도는 약간 비례포치고 높은 편에 속합니다 소음도 비례포치고 약간 높은 편에 속해요 하지만 AS가 좋기 때문에 이 제품 사신다고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강추 제품까지는 아니고요 어 기가바이트 그냥 게이밍 에디션은 이건 화이트 쿨마라는 거 빼고는 별다른 장점 없습니다 백풀도 없고요 네 전원부도 부시라고요 컬러풀도 컬러풀, 불칸 같은 경우에도 이거 스위치 켜고 안 켜고 클럭 차이가 나긴 하죠 네 클럭은 나름 괜찮은 편인데 네 제품 자체가 그냥 싱글 엔 채널 모스 패스이고요 8 플러스 2라서 딱히 좋다는 얘기는 못하셨어요 AS는 그냥 노말합니다 전원부 온도도 그냥 높다 낮다 할지 못할 정도고요 다행히 비례포 3펜 같은 경우에는 GPU 온도는 낮게 나와요 소음도 낮게 나옵니다 네 아주 저렴하게 산다는 거 아니죠 그냥 패스하기 맞죠 개인워드 제품도 보시면은 뭐 AS도 별로고 딱히 뭐 클럭이 높거나 전원부가 좋은 거 아니니까 그냥 패스하는 제품이고요 ASUS 로그 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버 못 쓰고 뭐 10 플러스 2 커스텀에 클럭도 꽤나 높게 나오지만 마찬가지로 AS도 별로 안 좋고 전원부가 딱히 빡빡한 것도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말리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넘어갈게요 리드텍은 말리하고 똑같은 제품 이름만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전원부가 뭐 다 똑같아요 이것도 그냥 패스할게요 둘 다 다만 온도는 착하게 나와요 3펜 제품이라서요 에브가 킹핀 최고의 제품이죠 구할 수 있으면 진짜 최고의 제품입니다 온도 정말 낮게 나오고요 AS 잘 되고요 전원부도 조금 보강해서요 뭐 큰 차이는 안 나요 드라이버 못 사용했기 때문에 온도 자체도 높게 안 나오는 편이고 일단 쿨링 시스템 자체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GPU 온도가 매우 낮게 나옵니다 이거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에브가 FTW3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차이가 전원부가 드라이버 모스가 아니고 듀얼 엔채널 모스 두개가 들어가 있어요 한 페이지당 클럭은 킹핀보다 좀 낮은 편이고요 당연히 드라이버 모스가 좀 더 좋으니까 킹핀 상위 제품이 썼겠죠 엔채널 모스나 싱글 엔 모스나 듀얼 엔채널 모스나 드라이버 모스보다 한 단계 쳐진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 두개 깨워야 드라이버 모스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어찌 됐든 이 제품 밑에 것도 FTW3도 사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MSI 게이밍 트리오 엑스 제품 자체는 정말 좋아요 드라이버 모스 14 플러스 3으로 총 17페이지입니다 페이지 빵빵하죠 보시면 온도도 낮게 나오고 전원보도 낮게 나오고 거기다 소음도 높지 않습니다 제품 자체는 정말 좋아요 AS가 별로라는 거 빼고만요 조텍 미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렴한 제품입니다 딱히 특징은 없고요 갤럭시 호프 제품 호프 리미티드 에디션 리미티드 에디션이 이 관로 안에 들었는 수치고요 그냥 호프는 앞에 수치인데요 버시드 LP 최고의 클럭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원부 드라이버 모스인데도 19페이지로 아주 빵빵하고요 온도도 매우 착하게 나옵니다 소음도 낮고요 이 제품을 진짜 중고로 전화막에 업어온다 하면 최고의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제품 중에 갤럭시 호프가 제일 낮다고 봅니다 제일 낮다고 봐요 다음이 킹핀 정도 추천드리고요 여튼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인텍 Z스트림이 정말 많이 팔렸거든요 근데 이것도 두 버전 있어요 그냥 Z스트림이랑 Z스트림 T 플러스 에디션이 있는데 T 플러스 에디션인데 T 뭐 이거 무슨 에디션이라고 그랬더라 하여튼 클럭이 좀 높은 놈 있어요 클럭 좀 높은 놈의 이 관로 쳤는 클럭이고요 일반 제품은 앞에 클럭입니다 이거는 그냥 평범한 제품이에요 대신 AS는 잘 되죠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면 사는 거 괜찮습니다 슈젯은요 갤럭시 Z천명은 슈젯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떨어지는 제품입니다 뭐 듀얼 엔채널 모스 펜 넣어서 전원부 숫자를 늘리긴 했지만 페이지 자체가 7 플러스 2페이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드라이버 모스나 듀얼 엔채널 모스랑 비교하면 듀얼 엔채널 모스 두 개가 드라이버 모스 하나랑 별반 차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죠 네 뭐 물론 듀얼 엔채널 모스도 고급품은 괜찮은 거 맞습니다 어찌 됐든 이거는 반수 떨어진 제품은 맞아요 그래서 저렴하게 사더라도 별로 추천은 안 해요 다음은 뭐 흰색 제품이 있으니까 깔맞춤 한다고 산다 뭐 그럴 수는 있죠 저택 AMP 익스트림은 그냥 AMP하고 전원부 우선 똑같아요 대신 클럭을 많이 높여 놓은 제품입니다 예 클럭 빵빵하죠 AS 잘해주고 요것도 저렴하게 산다면 살만한 제품입니다 뭐 시오크 게이밍 암어는 전원부 다 똑같아요 전원부 부실하다고 해야 되나 사실 뭐 레퍼런스랑 크게 차이 나지 않은 전원부라고 봅니다 네 평범한 전원부라고 보죠 뭐 부실한 건 아니고요 평범한 전원부에요 가역대에 비해서 평범한 전원부를 가졌다 보니까 아쉽긴 하죠 요 제품군은 그냥 추천 제품군에 넣지 않을게요 별론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제가 적어뒀는 정보를 보고 직접적으로 아 나는 어떤 제품이 더 좋아 보인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도 2는 아시죠 요건 지프의 온도고요 온도 1이 전원부 온도입니다 소음은 데시벨 기준으로 얼마냐에 따라 적은데 요건 환경에 따라서 미묘하게 차이 날 수 있어요 그래도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니까 대충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AS는 아시죠 저는 어디 AS 하나 싫어하는 거 있습니다 거기는 배드고요 나머지는 노멀 아니면 굿이에요 펭개스나 히트파이프도 크게 중요하지 않죠 딱 한 제품 빼고는 다 요새 히트파이프 5개 이상 씁니다 한 제품 빼고요 한 제품 그래서 그런지 요 제품이 소음이 심해요 온도 낮추기 위해서 팬을 고소로 돌리기 때문이죠 1080ti는 사실상 이제 새 제품 파지 않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진 않을게요 이 내용 보고 직접 고르시면 돼요 저한테 뭐 낫냐고 물어보시면 저는 솔직히 여기서 괜찮다고 느끼는 제품은 갤럭시 호프 제품이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나머지는 고만고만한데 녹색이 좀 많이 칠해져 있는 제품들이 좀 더 추천하기에 좋은 제품이겠죠 대충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15분 동안 짧게 설명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구형 제품이었기 때문이죠 여튼 이 내용이 중고 구매하신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만 신성조였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물러나겠습니다 바이바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